안녕하십니까 딸기천달다른 딸기고TV 이번 시간은 The New York Times Thursday May 23rd 2019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이것은 목요일자 기사는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5월 18일 토요일자 기사이고 거기에 나온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에 대한 굉장히 긴 기사를 7회에 걸쳐 나누어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것은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 해설을 듣고 계시는 동안에 저는 병원에 가 있을 겁니다. 입원해서 교통사고 때문에 이미 첫 회에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혹시 궁금하신 분은 그쪽을 다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베네수엘라's collapse is the worst outside war in decades. 이것은 늘 말씀드리는 제목이라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는 최악의 것이다. outside war 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십 년 만에. 네 번째 해설입니다. The institute estimates that the drop in 베네수엘라's economic output under Mr. Maduro has undergone the steepest decline by any country not at war since at least 1975. 이 기관, 이 연구소입니다.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렇게 예산 추산하고 있다. The drop in 베네수엘라's economic output. 베네수엘라 경제 산출, 경제 생산의 하락, 드랍은 떨어지는 것. 하락이 under Mr. Maduro, Maduro 치하에서 has undergone the steepest decline. 스티브 하면 가파런입니다. 이것은 가장 가파런 그런 하락, decline, drop 같은 말입니다. 뚝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가장 가파런 하락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By any country, 어떤 나라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not at war, 이제 전쟁 중이지 않은 이 말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는 어쩔 수 없고 그건 뭐 그냥 다 막아지는 것이고 전쟁 중이 아닌 그런 어떤 국가에 의해서도 이것은 가장 가파런 그런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말 Since at least 1975, 최소 197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세계 경제의 사상 이렇게 가파런 하락은 없었다는 말입니다. By years and, Venezuela's gross domestic product will have shrunk by 62% since the beginning of the recession in 2013, which coincided with Mr. Maduro coming to power according to the Finance Institute's estimates.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는, 연말 무렵에는 Venezuela의 gross domestic product, GDP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 will have shrunk, 줄어들었을 것이다. 축소되었을 것이다. By 62%, 62% 축소되었을 것이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recession in 2013, 2013년, 이제 불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때 이후로, 그때 불황의 시작 이후로 지금까지 베네수엘 경제는 62%가 쪼그라드는 그런 셈이 된다는 말 저기 바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미래의 완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2013년을, 2013년 불황, 이걸 받는 대명사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 불황은 coincide with him, more, more, 우영이 일치하다는 말입니다. 일치했다. Mr. Maduro coming to power. 자, 여기 위도의 목적은 coming, 이 동명사입니다. 이 동명사의 의미상 주호가 Mr. Maduro입니다. 자, Mr. Maduro가 이제 권력을 잡은 것과 일치한다. 그러니까 Maduro가 권력을 잡는 것과 똑같이 이제 물론 챕에스 때도 경제가 상황이, 지표가 다 나빴습니다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근근히 유지를 했는데 Maduro가 들어오면서 이제 가시적으로 급격하게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말 Maduro의 그런 coming to power, 권력을 잡는 것과 일치했다. According to Finance Institute's estimates, 이 금융기관, 금융연구소, 재무 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괄호, 베네주엘라's government hasn't released official macroeconomic statistics since 1914 forcing economists to rely on indicators like imports to estimate economic activity 이게 이제 동사가 되면요. Estimate입니다. 발음이 길게 되죠. Estimate. 이건 명사거든요. 추산. Estimate 이렇게 해서 Estimate. 뒤에 발음이 짧아지죠. 약해지죠. 동사나 형용사는 앞쪽이 좀 세지고 뒤쪽이 약해집니다. 반면에 동사는 앞쪽이 약해지고 뒤쪽이 강해집니다. Estimate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A2로 이렇게 길게 발음 나는 것이죠. 이것은 Estimate. 이것은 Estimate.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네주엘라 정부는 발표하지 않았다. 위액의 release는 발표하답니다. 뭐 풀어주다, 발표하다. Official macroeconomic statistics. 공식적인 그것이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Since 2014, 2014, 2014, 마드로 정권을 잡은 13년, 그 다음 해부터 베네주엘라는 모든 공식적인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자 2014년 이후로 그것이 경제의 그런 지표, 그런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forcing.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Economist,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Rely on. 여기에 의존. Indicators 하면 이것은 지표입니다. 경제 지표죠. Like import. 수입과 같은 이런 경제 지표에 의존해야 했다. 모호하기 위해. To estimate economic activity. 베네주엘라의 경제 활동을 추산하기 위해서 이런 수입이 얼마나 갔나, 얼마나 들어갔나 이런 것을 대충 보고서 베네주엘라 경제가 이 정도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추산하게 했다는 말이죠. 왜냐? 이게 뭐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너무 무너지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 통계 발표를 막아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 By contrast, the median economic decline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was about 30% during the peak of the crisis in mid-1990s, the institute calculates. 이에 반해서, by contrast, 이에 반해서, 그와 대조적으로, the median 하면 이것은 중간값 혹은 평균의 이런 말입니다. 평균 경제 하락이죠. 평균 경제 침체.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전 구소련권 공화국이죠. 구소련에 포함되어 있던 공화국들이 지금 경제가 와해됐는데, 1990년대에. 그 당시에 그 구소련 공화국들의 평균적인 경제 침체는 was about 30% during the peak of the crisis in the mid-1990s. 1990년대 중반, 그 위기의 최고조 동안에 약 30%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베네주엘라는 68%입니다. 경제 수축,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점점 더 오그라들고 있죠. 그것이 이거보다 2배가 넘죠. 구소련 공화국들이 이런 와중에 완전히 다 와해되어 버렸죠. 그런데 베네주엘은 그보다 지금 2배나 더 빨리 붕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The institute calculates. 이 연구소가 그렇게 추산하고 있다. 여기 calculation는 계산하다, 추산하다. estimate는 마찬가지. For now, the government is concentrating its scarce resources in the capital. Now, for now, 지금으로서는 이제 정부는 집중하고 있다. Concentrate its scarce resources. 그 희귀, 그러니까 자원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런 희소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수도, 그러니까 카라카스, 발음은 카라카스입니다. 카라카스, 카라카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양 쪽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But the state's presence is melting in the hinterlands, an absence that has been particularly glaring in Julia, 베네주엘아's most popular state. 여기 state는 국가를 말합니다. 국가. 여기 state는 주를 말합니다. 베네주엘아에도 주가 있습니다. 이 국가의 존재가, 그러니까 중앙정부를 말합니다. 중앙정부의 존재, presence, melting 하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서서히 와해되고 있다.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hinterland 하면 이것은 원래 hind, 뒤쪽, behind 하면 뒤에 이런 말이죠. behind, hint 하면 뒤에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륙지방, 저 속에 있는 지방, 시골 이런 말입니다. 이런 내륙지방에서는 정부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unabsence, 이것은 정부 부재를 말합니다. 통치 부재를 말합니다. particular glaring in Julia. Julia 지방에서 특히, glaring 하면 이것은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말인데, 영역한 두드러진, 특히 두드러져 보였다는 말. 이 Julia는 어떤 지역입니까? 베네주엘아's most popular state. 베네주엘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이 가장 인구가 많은 주에서 조차도 정부가 점점 그 역할을 못하고, 정부의 통제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무런 서비스도 정화하지 못하는 그런, 아무런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정부가 있으나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It's capital, Marcaibo was once 베네주엘아's oil powerhouse. 자, 아까 그 지방 있죠. 가장 큰 지방, 지방의 수도, 그러니까 그 주의 주도입니다. Marcaibo가 was once, 한때, 베네주엘아의 oil powerhouse 하면, 이 powerhouse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발전소라는 말도 있고, power plant라는 말도 있고, 또 경제 거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 거점, 경제적인 발전소적 거점이죠. 경제 중심지를 말합니다. 석유 중심지, 그러니까 석유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Marcaibo가.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조차도 정부의 그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놓아버린 거죠. Black out in March, plants the state into a week of darkness and chaos. that left about 500 businesses ransacked. Black out은 정전입니다. Power outage. In March, 3월 달에 있은 정전이 플런지하면, 이것은 풍덩 뛰어들게 하다. 그러니까, 밑으로 그냥 왕창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다는 말. 이 주를, 이 주를, 이 주를, 이 주는 아까 줄리아 주죠.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입니다. 이 주를 어디로 떨어지게 했습니까? week of darkness. 일주일간 그런 암흑천재가 되게 했습니다. 정전이 되어버린 바람에. and chaos. 그리고 또 뭐로.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어버렸죠. 일주일간. 자, 이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that left about 500 businesses ransacked. 그게 지금 여기 베네수엘라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이쪽이. 마라카이버가. 그야말로 이제 공장도 많고, 회사도 많은 그런 지역이는데. 자, 이렇게 정전사태가 발생하고, 또 혼란이 발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여기 리버는 어떤 상태가 되게 하다는 말. about 500 businesses. 약 500개의 기업체들이 랜색하면 이것은 약탈하답니다. 약탈을 지어지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무정구 상태에서 불이 다 나가버리니까, 모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집단들이, 뭐, 개인이건 뭐건 집단이건 일어나서, 그 사업장을 다 약탈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뭐, 될 리가 없죠. 이게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power has been spreading ever since. 여기 파워는 전력을 말합니다. 전력은 그 이후로, 스프레이딩 하면 이것은 이제 산발증이,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말입니다. 꾸준하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가버리고, 또 뭐, 여기 일주일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도저히 사업을, 기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Exacerpting long-standing water and gasoline shortages, and living towns without functional banking systems, and cell phone coverage for days on end. Exacerpting는, 이것은 악화시키도 합니다. worsen, worsening. 자, 장기적인 그런 물 및 gasoline 부족 사태죠. gasoline 하면 이것은 휘발유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자, 물과 휘발유,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다닐 수가 없고, 이런 부족 사태, 장기적인 이런 부족 사태를 악화시켰고, 또 living, exerpting living 같은 급입니다. 타운, 자, 여러 그 타운들을, 타운은 뭐 도시보다는 좀 작은 그런 곳입니다. 이 타운들을 뭐가 없이, 여기도 역시 오형식입니다. 이런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했다는 말, function을 하면 이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정상적인 그런 은행 시스템, 이것을 없애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없게 해버렸다, 결국은 그런 은행이 이제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셀폰 커버리지, 또 휴대폰 터지는 거, 커버리지는 이제 휴대폰이 터지는 것을 말합니다. 휴대폰이 쫙 커버하는 것이니까, 휴대폰 커버리지, 이것이 없이 해버렸다니까, 휴대폰도 안 터집니다, 이제. 수일 동안, 계속해서 수일씩 이렇게 휴대폰이 안 터져버리고, 또 은행 시스템은 다 무너져버리고, 물 부족, 휘발유 부족 이렇게 해서, 지금은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뭐 완전히 그냥, 지금 그야말로 전쟁 상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설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